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00%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도조례가 별도로 정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해 놓은 그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300%가 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지 입주 적격 업체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로 환경유예시설을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제조업 중에서 공예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제조업만 가능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께도 익숙해지셨을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R&D, 연구개발산업이 되겠죠 출판이라든지 또 광고업 이런 업종들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이라면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산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까지도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러한 입주적격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시설들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나와 있고 또 상세 내용은 또 이어지는 시행령에서도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을 보시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입주적격 업체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다시 나오고 있고요 좀 상세하게 양분을 해놓은 내용이 뭐냐면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앞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업종 그 이외에 추가되는 업종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안에서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고요 산업단지 밖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별도로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에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양쪽으로 나눠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입주업체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입주적격 업체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지원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 당연히 각종 사업체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건물에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 시설로서 들어가줘야만 하는 그런 업종들이 되겠죠 금융보험 당연히 은행사, 보험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직원들의 건강한 업무 생활을 위해서 또 병원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판매시설도 들어가 있죠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품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도 역시 지원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류시설과 또 이 두 번째 항목에 어린이집, 어린이집까지는 쉽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기숙사도 나와 있고요 이 기숙사 부분은 제가 별도의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통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입주적격 업체로서 내가 직접 자가로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단순한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심하게 착각을 하는 그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